성북구 주민 여러분 성북구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새해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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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 행정기획위원장 정혜수 고원입니다 용기와 용맹함을 상징하는 검은호랑이 해인 2022년 이민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요즘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헤쳐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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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